전주 비전대학교 제17대 우병원 총장 취임식이 9일 개최됐습니다. 학교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취임식에는 기독교계 관계자들과 내외 귀빈, 대학 관계자 약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병원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대학, 자긍심을 가진 대학, 글로벌 대학 구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취업중심대학, 그리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와서 학교 교육만 충실히 받는다면 자기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고 그 비전을 또 우리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 총장은 이밖에도 정부의 지역대학 집중지원사업인 글로컬 대학 30과 대학 간 통합,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 사업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운영계획을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